제육 석쇠 한판 간섬탄면 생선구이 2인분 4조각 줍니다 곰골식당입니다 생선구이하고 참숯제육 석쇠 한판 되게 유명한 것 같더라구요 여기도 예약을 태블렛을 아네 1시 넘어서 왔는데도 10명정도 대기팀이 있네요 제육 석쇠 한판 생선구이 2인분 4조각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간식도 한판 자, 밥을 바다 먹었네 주인 된장 냄새가 괜찮습니다 조금 매콤한데? 짜장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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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치 삼치하고 고등어? 고등어 이건 뭐 찍어 먹는 거 아니야? 삼치 내가 삼치 고등어 이면수 갈치 아주 맛있게 잘 구워졌습니다 김치 시식 아이고 너무 안 들렸어 어? 아휴 어떻게 도와响? 몰라 누룽지도 줍니다